안녕하세요. 내가 밭주인 행세를 할 때. 아, 됐다.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겠다. 아, 웃겨. 아, 그러면 모자 같은 걸 가리게 쓸 수 있는. 이거 좀 빌려주세요. 누가 여기서 촬영하라고 해?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책임자 나오라고 해? 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 재미있어.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웃겨. 근데?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와, 땀이 엄청난다. 거 뭐하는 겨우? 거 뭐하는 겨우? 뭐하는 겨우? 뭐하는데 남매 하나 잡아서 가는데 빨리 나와! 장난하나 지금 씨 빨리 나와! 장난하나 지금 씨 아 진경이야 야 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아 진경이야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촬영하지 마요 거기 누가 촬영하는데 어? 누가 허락했냐고 어머 깜짝이야 오빠 어머 깜짝이야 오빠 누가 촬영 허락했냐고 안녕하세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웠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박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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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자기는 알아봤어요? 네 저는 아 그래요?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럼 뭐하는 겨우? 뭐하는데 남매 혈압당하는 거 같은데 장난하나 지금 어 아 김경이야 야 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어 근데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목소리 듣고 나 너무 무서워서 큰일 났다 이제 시비 걸렸다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빨리 나오라고 근데 덱스 씨가 제일 먼저 알아본 거 봤어 그래서 에 에 에 에 하길래 맞아요 하나 하나 속으로 아 큰일 났다 계속 할까말까 빨리 나와 차라리 많이 봐요 연기가 후지다 후져 연기가 후져 선배님 이거 이제 안 되세요? 네? 저 안내해 드릴까요? 아 네네 오빠 이렇게 계속 쉴 순 없어 오빠 이렇게 계속 쉴 순 없어 아 바로 아 땡큐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언제요? 언제시? 언제냐면요 선배님이 공연하실 때 그때 가서 끝나고 인사드렸었는데 아 그랬어요? 저 혼자 괜히 내적 친밀감을 갖죠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에 나 드라마 자기 그 인연 연인 아 네네네 너무 잘 봐가지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훌륭하게 잘 봐서 네 선배님 그 여기에 네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 살짝 이렇게 들어간 애들을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이런 애들은 따면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애들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분하기 괜찮아요? 어 어 아니요 어렵지 않은데? 으하 아?! 으하? 흑! 여긴 흑! 아! 아!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벌써 날지. 금방 따지, 물. 이렇게. 금방 캣이네. 살짝 여기다 부어놓을게요. 네. 이거 제가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금방 하겠는데? 아이, 금방 해. 금방 따요, 금방 따. 야, 우리 게스트님이 제일 잘하시는데? 아니야. 게스트님. 완전 잘한다. 정윤 오빠 화이팅! 화이팅! 오빠 화이팅! 우리 물 좀 먹을게요. 그래. 가장 여유로우신데? 어. 재밌대. 재밌대. 왕근이다, 왕근이. 대박인데, 이거? 체질인데? 야, 너무 많이 따는데, 이거? 형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야, 10분 휴식. 아니야. 1시간 휴식. 교통 정리. 교통 정리. 어. 야. 네? 거울 보고, 약간 가오나 씨 같아, 너. 왜? 아니, 야. 아니, 안 타도 되지, 뭐. 가오나 씨. 맞아, 안 타면 되지. 아니, 이거 때가 밀리네. 이거 무시해? 언니, 이거 때가 밀리는 그런 성분이에요? 장갑 때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왜요? 때는 아니고. 때가 아닌가? 네. 일단 너무 많이 발랐는데. 그래요? 눈에 들어가면 따갑다고, 조심해. 새참 좀 드시고 하실랍니까? 새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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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웬일이야. 우와, 김치밥. 아, 열무야. 우와, 호박전도 있어. 야. 어어. 어제는 멸치, 그 털도. 와, 이렇게. 진짜 새참이구나. 진짜 새참이구나. 그렇네. 딱 끄면 안 되니? 너무, 너무. 어머, 얘 얘. 이건 아니에요, 지금? 얘. 어머니. 선크림? 딱 끄면 안 되는데. 아니, 선크림. 그거 저기, 너 수건 있잖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어제가 첫 번째인가? 네. 어제는 멸치. 털도 좀 맞아가지고. 짜장면 받아가지고. 맛있어. 응. 저리로 가. 내놔. 아우, 진짜. 까칠하지. 아우, 왜 이래. 제가 꼭지를 따 버렸거든요. 몇 박스 나오려나? 백스야, 이거 한 번만 해 볼래? 이거 11kg 되나? 오케이, 11kg. 완성. 와, 여기 본되면 너무 좋겠다. 비화도 좋겠고. 어? 형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T지, T. T? 그래, 뭐 한 한 5만원치만 하고 대충 먹고 가자. 좀 딱 끄면 안 되니? T 아니야? 아니야. T는 아니고 T의 반대가 뭐지? F예요? 진짜? 와, 우리 F 찾았다. 우리 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못 외워서 지금 봐야 되잖아. 느낌 알지? 죄송한데 개나들 물어봐. 이거 못 외워. 나도 한참 못 외워서 맨날 저거 다니고 다녔거든. 아 또 물어봐. 아 저거 넣지도 않았어. 저기 나 MBTI가 뭐더라, 이렇게? 아 제가 또 개난 질문을. 아 윤석아 미안한데 나 MBTI 뭐라고 그랬지? 아 너무 웃기. ISFJ. 땡큐. ISFJ? 우와. J는 맞지? 안 하다가 딱 한 번 했었는데. 못 외우겠어 나는 잘 모르니까. 살짝 현실적이고 상상하는 것보다 살짝 현실적으로 생긴. ISFJ? IFJ. IFJ라고 불러요. 아 그제? 근데 그게 이게 맞아? 아이 그 MBTI가? MBTI가? 근데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어제 하루 같이 있어봤잖아. 얘네가 F고 우리가 T거든? 아 T야? 어 T야. 아 T 너무 싫어. 야 진짜 너무한다. 아 T 너무 무서워. 아 좀 무서워. 아. 오빠 가장 가까운 T가 누군데요? 우리 집사랑.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혈액형이 뭐예요? O형. O형? 너는? A형. 언니는? A형이야. 얘가 나랑 비슷한 게 많은가 보다. 아우 A형 싫어. 언니 A형이구나.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시상식에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던데. 정관 감동 Quantum 사랑했는지 아세요? 객석에서 진짜 으으으응. 와 우리 막 난리 났었는데. 서울의 몸의 황정민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저의 아내이자 제일 친한 친구인 김미애씨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ANDA고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꾼이시면서 그렇게 사랑꾼이시면서. 아니야 아침에 나올 때 싸워서 그래. 아, 창피해. 아니, 줄어들질 않는 것 같아요, 단호박이. 얘는 아직 더 자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근데 익은 것 같은데? 제가 자른 게 아닌데, 저한테. 아니, 네가 자른 줄, 나 앞에 다 자랐어. 얘는 폭주만 땄으면. 폭주만 땄는데 누가 자랐는지. 어때? 야, 이거는. 준민 씨. 네네. 얘는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 게 파악 좀 해주세요. 밀고 자르지 말고. 없네요. 반짝님, 반짝님. 작업 반짝님. 1차 공정에서 잘해주셔야지. 네. 단면을 예쁘게 진짜로 선수들이 딱 자른 것처럼. 오늘 정민 오빠한테 걸렸어. 뭐뭐 웬일이야, 게스트. 오, 정말. 황정민 오빠가 운전해준다. 대박이다, 영광이다. 설렌다. 아이고, 진짜. 선배님 혹시 플레이리스트 5월 신청곡 있으세요? 아... 저의 제일 좋아하시는 어떤 11분 곡. 저는 세프템버 좋아합니다, 세프템버. Do you remember? 오빠 그거 아닌가요? 세프템버가? 맞습니다. 어우, 오빠. 오케이. 지금 날씨에 딱이지. 세프템버 한 번. 아, 네, 네. 아, 세프템버. 세프템버. Do you remember? Yeah, 그거 뭐냐? 아 Human Sing. Yeah. You remember? I just don't know how I can't go red. I don't have aっぷegin. Tarlyan is a dream. akanun. 아니, 이게 나와 있어봐요, 진짜. 신나요, 이건 신나요,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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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컴온! 베이베! 예! 베이베! 베이베! 오빠, 어머, 어머... 오빠, 오빠 봐봐요? 일단 조금 휴식 타임이에요. 그래, 이거. 담궈놓기만 하려고. 담궈놓기만. 해감, 해감하려고. 해감님. 오케이, 오케이. 로케바리. 아이고, 혼자서. 그냥 갈아넣는 거야, 이거. 네. 금방 뭐. 야, 감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제 감자인데도. 감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 오빠, 배고프세요? 지금. 오빠. 오빠, 배고프신가 봐. 아, 개쁘지 않아. 입이 심심해서. 오빠, 진짜 맛있겠다. 야, 장난 아니야. 감빵, 감빵. 응, 감빵. 음, 밤식이. 맛있네. 맛있네. 할 게 있어? 없어, 오빠. 쉬세요, 오빠. 피곤하지도 않니, 어쩜 이렇게 또. 이렇게. 언니, 진작 안 피곤하신 거 맞아요? 응. 그런데 진짜 어제 머리만 딱 대니까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고 25시간처럼 살다가 바로 전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이리, 이리. 끝도 없어. 우리도 잠시 쉬고 이제 준비를 쓱. 이렇게 할게. 파리가? 아,унд금 안 했어. 오빠 파리 좀 많이 잡아줘요. 여기 너무 파리나 진짜, 새벽에 파리 때문에 깰 일은 아니잖아. 왜요? 나 신경 쓰지 마, 진짜로. 왜요? 나 청소할 거니까 신경 쓰자. 나 대단하다, 언니 진짜. 이게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많을지 몰라요. 아, 물기가 있었는데 방금. 여기 있다! 목이라고? 사 봐야지, 사 봐야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나가면 돼. 그렇지? 바닷가 가서 구경 좀 하고 가야겠다. 동네가 진짜 예쁘네요, 여기. 오, 얘 신기하다 얘인데. 얘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지? 여기 봐.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지? 여기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네. 어디서 봐. 봐봐. 이거 뛰잖아? 내가 밑으로 갈게. 이게 뭐가 있나 봐. 그... 여기 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누굴, 누굴 찍으래? 오빠 가보세요. 난 여기 있을게. 움직이는 사람을... 나 따라가는 거야? 둘일 때는 어떻게 하나 보자. 둘이 만약에 양쪽으로 찢어진다. 하나, 둘, 셋. 어? 이거는 황장님 카메라인가? 아닌데? 왜 그러지? 누가 이렇게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밖에서 안 가고 있을 거야? 지금 랜덤인가 봐. 뭐 만드시는 거예요? 양념장. 아... 두 반장이 들어가구나. 두 반장이 그냥. 두 반장이 중국 요리할 때 들어가는 거죠? 중국 요리인데 비슷하더라도 상관없어. 아... 엄청 감칠맛 있겠는데. 좀 짜나? 원래 요리하세요? 요리? 아니? 아...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그냥 막 하는 거지 뭐. 우와... 그냥 해보신 솜씨가 아닌데요? 응? 그냥 해보신 솜씨가 아닌데요? 다진 마늘 뭐 이런 액젓 이런 거 이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대충 그냥 하다 보면 섞여가지고 괜찮아요. 와... 형님 저한테 말도 편하게 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개인적으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진심으로. 너무 팬이어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너 플러팅의 약간 기재라고 하는구나. 아, 저요? 아니에요. 저는 진실만을 알아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는데 순간 내가 울컥했어. 아니, 울컥이 아니라 훅 했어. 아, 진짜요? 훌륭한데? 너무 짜나. 아, 됐다. 하나. 진짜. 아, 약간 눈대중으로 저는 하거든요. 계량으로 막 하는 거 별로...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고 배워서. 아, 이거 한 번 봐봐. 양념장 했는데... 아, 저 맛 한번... 봐봐봐. 맛있는데요? 괜찮아? 이걸로 약간 겉절이 해도 될 정도로 맛있어요. 아, 진짜? 네. 어떡해. 어제 준비한 누나가 한 겉절이보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겉절이 김치! 어제 준비한 누나가 한 것보다 맛있지. 어떻게 그렇게... 맛있다. 왜 이래? 맛있어. 혼자만 사려고. 너 언니한테 이를 거야? 하지 마요. 그 언니한테 애왜 봐. 어떡해? signific repay야... 몰라? 그냥 약간 없 꼽히는 거야? 자기소개 사러 안 돼 Reach 8. 너 닭에 없이는 거 그럼야 board? Keys competit입니까 해도 돼. ippincites가 너무 ambival거라. ellow써 아닙니까? 콩나물을 먼저 삶은 물에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좋네 육수가 훌륭하네 화력 좋죠? 화력 좋네 큰 그릇에다가 안 해봐도 오케이 부어봅시다 이것도 부을까요? 부으세요 둘 이야 오빠 거 봐봐 맛있습니다 살짝 맵게 해? 네 매콤한 거 좋아 와 비주얼 장난 아닌데? 와 비주얼 봐 소리가 중국집 사장님 같아 미나리 미나리 해보세요 우와 비주얼 너무 와 대박이다 미쳤다 비주얼 무조건 맛있다 이거는 밀가루 푼 거예요? 전분이요 저 전분가루 전분 투하? 네 우와 신기하다 전분 와 꾸덕꾸덕해지겠네 아주 끝 한 입 한 입 두개 다른 팥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두개 아이고 허리야! 옮길까요? 자, 깨수육을 뿌리세요, 알아서.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비주얼 진짜. 그걸 들고 어떻게 하실게요? 그러니까 거기다 부으려고 그랬지. 붓는다고? 통째로 올릴까요,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불이. 바닥에 일단 내려놓고. 불이 세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하세요. 네네. 너무 폭력적이다, 비주얼. 접시를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면을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양념이. 여기 남아있는 걸로. 양념해서. 그림 예술이다, 오빠. 해물찜 그림 예술이에요. 진짜. 그냥 비벼 먹으면 그냥. 식사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기가 장난 아니다. 그냥 골라냐냐고요. 아... 어머머.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네? 괜찮아? 뭘 만해?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로? 뭘 맛있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파는 것 같아 근데 오빠 어떻게 양념을 금방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아 대충 그냥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대충 하는 거 같지 않더라고요 햄을 찜을 해 본 적은 없죠 집에서? 없지 여기니까 와서 진짜 산지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니면 이거 사서 가서 실학장 가서 사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귀찮아 맞아 숙여 먹지 맞아 숙여 먹지 사 먹는 게 싸게 먹힐걸 오히려? 맞아 쉬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이름만 하고 어떡하냐 괜찮아요 다시는 안 오는 거죠 저 밖에서 해놓으면 금방 해 금방 해 형님 눈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눈동자 색깔이? 아 내가 플로팅 들어갔다 아니 아니 눈 전 색깔 갈색이시죠 플로팅 하는 거야 아니 플로팅이 아니고 되게 이쁘지 않으세요? 응 눈동자 색깔 이쁘지 이거 외국인분들한테 있는 그런... 나는 모르지 내 눈을 본 적이 없어 진짜요? 눈동자 색깔 이거 한국인한테 발현되기 힘든... 발현되기 힘든... 발현되기 힘든... 나보다 더 보지러워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나보다 더 보지러워 자 모이세요 경기장 경기장 경기장을 잘 닦아야지 와 정오 언니가 한 명 더 나타났어 왜? 경기장 갑자기 마음이 높이 불편해지고 막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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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정오 언니가 한 명 더 나타났어요 아까 느껴진다 어? 이미 아까 느껴진다 아 진짜? 우리들 배짱이들인데 한 명 더 늘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었지 자 일단 순서를 정해야 하니까 가위바위보 먼저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죠 자 다같이 인사해야지 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전국에 계신 시제 여러분 이 노래 대회에 대한 인생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하셨습니다 언니부터 시작 자 설거지 배 걸 줬습니다 조금 높게 요정도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자 습관이 낮게 던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높게 던져야 되나요? 네 자 어? 더? 아 훌륭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 이러는 거 반짝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까다로우시다 맞아 너무 자 반응도 호차 걸 걸 업고 가야 했지? 아니야 아니야 업어야지 이 타임이 딱 업어서 가요 왜냐면 걸 개 나오게 왜냐면 개는 잡으려고 그러잖아 우리 도망가야 돼 그럼 도 개 걸 자 넥스 우린 뭐하고 잡지 뭐 따아 아이고 이럴마 아이고 이럴마 아이고 이럴마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자 자거 잡으러 갑시다 자 될 뻔했지 나 거봐 낙이면 나 아 정말 오 잘 던지지 걸 어 이렇게 갈까? 그럼 얘 견급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견제를 하시겠 백도 가자 백도 백도 가자 자 자 자 으이쌰 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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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걔 걔 넘어갔다 치는 건가요? 반은 개야 개 오케이 개 스탑 유월 신선아 유월 신선아 어 야 이걸로 잡… 이걸로 올라가 어 육골 나와야 돼 육을 어 근데 일단 유홉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걸 걸 걸 잡거나 많이 나와도 괜찮은 네 자 덱스 걸 걸 헤이 유고 걸 아 We got this 네 ja 걸이야 이거 도, 개, 그렇죠. 도, 개, 걸, 융. 모 한 번 나오면 끝나. 우리 언니 모자리잖아. 아니야, 높이 던져라. 우리 누나 모야 모. 모야 모야! 땡토야! 이게 웬일이야, 땡토가 무슨 일이야. 도야! 도야! 오빠 내가 다 봤어요. 오빠 크게 웃으시는 거 내가. 그게 아니라 이 와중에 하필 백조가 나왔어. 아우 정말 그게 읊어 주시고 정말 부끄럽네. 가, 가, 가. 쫓아가. 걔 쫓아가야지. 쫓아가, 쫓아가. 자표 잡아야지. 오! 브라보 도! 모! 일단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일일 날 뻔해. 도, 개, 걸, 융, 모, 도! 도만 나오면 돼, 도만 나오면 돼. 낙이죠, 낙, 낙.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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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도, 도! 어머, 오빠. 오빠. 자, 한 번 더 해. 절로 치워라! 여기 맞지? 이거 기세가 중요한 것 같아. 한 번 가요, 이거. 높이 던져라. 저희도 걸었나? 이놈의 낙이 아주. 그렇지, 그렇지. 무슨 일이야 이게? 뭐! 아니야! 뭐잖아. 뭐. 뭐! 뭐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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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러면 얘는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잖아.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줄을 잡지 않았네? 내가 봤을 때 언니 여기 낙이 가야 돼. 우리는 어차피 희망이 없어서 얘가 여기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은 희망 하나는 낙이야? 여기서 아무것도 내보내면 안 돼. 고개걸이라서. 와 전략적이다. 낙이야 낙! 나야? 나 걸 이상해야 돼. 여기서 뭐가 나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여기로 던지세요 여기로. 네? 나 이해를 못했어. 여기로 그냥 던지세요 여기로. 10! 9! 여기로 던져 여기 여기. 집을 여기로. 여기로 여기. 하나 둘. 헉! 어머 나기야. 나기야. 자 이제 소빈이 개가 나올 거거든. 소빈이 개가 나올 거거든. 대박. 왜냐면 개 뛰셔. 집안이 개 뛰셔. 그런데 개 뛰는. 집안이 개 뛰셔. 가자. 퇴. 퇴. 걸이잖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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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잖아. 오예 이겼다. 빠샤. 혹시 쇼 있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제거 드릴게요. 오빠 앉으세요. 조금만 수다 끝. 쉬실래요 오빠? 나 그냥 자야지 뭐. 우리 조용히 할게.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형은 이거 두 개만 바르실래요 일단? 이게 뭔데? 일단 그 세럼. 아 뭐 그게 뭐야? 아 뭐 그게 뭐야? 뭐가 그게 뭐야? 봉 봉 봉해서 그냥. 많이 해서 많이 발라야 돼. 잘게. 잘게. 주무셔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알았어. 어 이제 끝났어? 어. 어 다 끝났어. 아까 끝나. 끝나가지고 쉬고 낫고 사람들 저쪽 저쪽 안 쉬어 뭐 계속 쉰다고 그래. 난 잔다고 나와 들어왔어. 내가 동영상. 동영상 할게. 추워? 추워 여기. 거기 카메라가 있네. 그리고. 방에? 어 카메라 있어요. 그럼 잘 때는 어떻게 해? 잘 때 카메라 계속 틀어 놓는 거야. 어. 이상하게 되면 안 되겠어요. 어. 백성 어때? 귀엽던데. 플러팅의 왕자래. 근데. 나한테도 막 플러팅해. 어떻게 해? 어 눈이 참 이쁘게 생기셨네요. 막 이래. 아 그렇지. 오늘 눈놀이 했거든요. 아 이제 집이 좋겠어요. 도서? 아니 이겼지 우리가. 내가 기가 막힌 모 도가 나오면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어 모 도가 나왔어. 어.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났어. 숨어있어. 완전히 막 그 호박 줄기의 막. 그 막. 그 왜. 줄기 끝이 하얗게 올라온 것들만 따야 되거든. 아. 그 막 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잘 나와. 어. 알겠어요. 잘 나와. 어. 네. 아침에. 공항 가서 전화할게요. 아 알았어요. 네. 바이. 좋은 꿈 꾸고. いい 말이야. 잠시만 하자고. 네. Ciao. 여때 Lucky corresponding fell 중화 짧은 오빈 태루 테마 생선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아침 세수 끝! 아침 세수 끝! 아침 세수 끝! 아, 그래서 이 짧은 머리가 진짜 좋아서 아침에 뭐 보시던데 뭐 보셨나? 아이, 뭐 편지 쓰더라구요 연애통이 지금 있어 있어? 어제 뭐 하루 일, 하루 일 썩더지 일은 있다가 이야, 이건 참... 내려오세요! 앞에다가 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 찍지 야, 부대원들이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언니, 한 20인분 아니죠? 오우, 너무 많은... 뭐야, 다섯 명이서 이거를 양을... 손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야, 언니네 산지 직송이 아니라 언니네 과식... 언니네 과식... 언니네 과식당 언니네 과식당 맛있겠다 근데 맛있을 거 같아 개운할 거 같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첫째는 커피 올 식혜 커피 식혜 오빠 아, 일단 식혜를 먹어보자 어제 고생해서 하시는 거니까 맞다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고생하셨네 야...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커피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그렇죠? 같이 누나 먹자 언니... 아이고, 식혜 음? 식혜 잘 됐는데요? 잘 됐어? 네 네 아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됐네 맛있는데 맛있겠다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건가? 속이 놀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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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됐다, 언니 언니 별미네요 맛있지? 응 아우... 아침부터 잘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알타가 잠들어 본 적 있어? 몸이 아파서? 아팠어? 배가 불러서 너무 배불러는데 보아가 아우... 아휴, 잠들어 나 이제 이제 울 거야, 덤해지면 누나, 여기 올려놓을까요? 이거 보시나? 난 진짜 배불러 이거 한 사람이 하나씩 먹으라고? 네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이 별미예요, 별미 별미예요, 언니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 진짜 수박 먹기 대회하는 거 아니고? 대회 할 거, 언니 씨를 뵙기 대회 할 거, 언니 야 떨어지면 끝 씨를 퇴해가지고 유리창도 깰 수 있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정 때지 오늘 태연아 처음 해보는데 하나? 긴장돼? 이게... 아, 나 잘 안 되네? 이게 뒤로 빠지네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어렵다, 오빠 이게 어렵다 어렵네? 가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야 안 되네 오빠 한 번만, 이거 한 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 번 하고 오빠가 되면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야, 씨를 많이 해서 후루룩 해서 얼굴이 가만히 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따발총처럼 나 잘 안 되네 그렇게 많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tackling 다진 Jon oh, 됐다. 됐다 그래 여러 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도도독해서 딱 가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해야겠다. 자, 이제 수박 한 입씩. 밴드 좀 약간 미리 올려주세요. 천군, 백군 한대잖아. 이미 내려놨어, 어제부터. 천 개 올려. 백 개 올려, 수박 올려. 천군 이겨라. 천군.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아니. 운동부 쓰레기만 해줘. 정리만 해줘, 내가 금방 하기도 해. 얘기 잘해. 앉아, 앉아. 왜, 앉았어요? 아니, 주미 여기 앉아. 저요? 얘기나 하게. 얘기나 하게? 저 반담 나누면서 하면 또 금방 하거든요. 아휴, 만담. 아휴, 만담. 집에서 설거지 하세요, 오빠? 설거지는 거의 내가 하지. 물론 뭐 기계도 하는데 내가 거의 해. 아, 수세미구나. 저거 되게 잘 닦인다. 이게, 이게 뭐죠? 이거 식물. 수세미라는 식물인데 약 오이처럼 생겼는데 큰 이게. 아, 수세미가 원래 식물 이름이에요. 어, 어. 수분을 다 빼고 말리면 그 안에 있는 섬유질들이 남아가지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가네요. 그래서 오빠, 서울 가셔야죠? 지금 몇 시야? 이제 슬슬 가셔야 돼. 이제 한 10분 있으면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만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빠 나도 할게. 제가 나머지 정리할게요. 지금 살 것도 없어. 이제 마무리 왔어요, 내가. 네네네, 오빠 옷 바로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넵. 오빠, 마지막 기념 컷 한번. 어, 그럼. 진영아, 셀카로. 셀카 담당이니까 제가. 인간 짐이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땡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맥베스 보러 갈게요. 맥베스. 아, 그래, 그래. 고마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안아줘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가시고 콧비 한잔 드시면서 가세요. 오빠. 조심히 가시죠. 들어가세요. 8월 1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빠 창문을 내려주세요. 끝까지. 보고 싶어. 팬서비스다. 감정님 가시죠. 팬서비스다. 가지마. 하하하. 귀찮아.